5. 5. 5. 퍼 올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타구를 잡았습니다. 주자 모두 택업. 2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봄에서 득점이 인정됐나요? 어.. 득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득점이. 미디어 판독은 없습니다. 이렇게 득점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득점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딩이 종료가 됩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중견수가 팔을 번쩍 들었고 후위그 앞에서 이정훈과 잡아납니다. 후위그 선수가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하하하하 내 건데 왜 잡아. 후위그 선수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기도 볼 잡기 해달라는 거죠. 어? 후위그 선수. 최용호 선수는 아들인 것 같은데. 어 닮았네요. 오.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테이러. 우익수 테이러. 오른쪽 담장을. 오른쪽 담장을 넘겨줍니다. 최용호의 동점 3라운드 홈런입니다. 최용호의 동점 3라운드 홈런입니다. 시즌 10번째 홈런 동점 3라운드 홈런입니다. 승부는 원점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 우중간 벤스를 직접 때립니다. 링마틴이 2루까지 단숨에 돌아갑니다. BBAB. 손님들 여기шva. 아 påpass. 타방겼습니다. 왼쪽! 떨어져라차! 속도라 올리면 손배성. 3도 주방도 홈런! 돌아와! 새경연수는 끝나길! 백만심을 하나! 백만심을 둘! 백만심을 셋! 백맞추발릿 어렵게 컨택 끄러나 이번에도 올린입니다 자 지금 올린 선수가 87키로의 드림 영악을 던졌어요 자 김현수원 수사장만 어떻게 할지 오리가 없네요 3루째 강하게 때립니다 2타구 기다립니다 2루수의 글러브를 뚫고 나갈 뻔했던 강한 타구입니다 오늘 소영준 선수 상대로는 초반부를 조금 지켜본 이후에 공이 빠르다 싶으면 공격적인 승부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KT의 중심판선이죠 과연 오늘 이 두 배터리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죠 열정적인 율동을 하는 어린이 때문에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기아의 타선은 하던 대로 즐거운 타격감을 뽐낼 수 있을까요? 무섭습니다 오늘도 역전하러 왔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넘어가면서 전화에는 좀 낯선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언니들이랑 호흡 맞춰가면서 이제는 야구장 문화에 완전히 인공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귀엽습니다 지금 뭐 어린이 우리 치어리딩 공연이 표시되고 있는데 정말 연습 많이 한 게 느껴지죠 따봉! 우리 어린이들의 공연에 박수를 정말 아낌없이 보내줬네요 빨리 장가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은다 너무 이쁘죠 저렇게 하면은 Thank you to the KT Organization and Doosan Organization We'll see you soon Do it! We'll see you soon We'll see you soon Let's play We will see you soon We'll see you soon Let's play